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OSEN 지민경 기자 신학윤과 도경수 이맘남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 7월 7일이 오늘 제21회 부천국제팜타스틱영화제 개막을 맞아 강렬한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7호실은 서울에 망해가는 DVD방 7호실에 각자의 비밀에 감추게 된 DVD방 사장과 알바생이 점점 꼬여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7월 13일 오늘부터 열리는 제21회 부천국제팜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 예매 오픈 30초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치료실이 영화를 향한 예비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네온사인으로 그려진 실과 서로 다른 비밀을 가진 신하균 도경수의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서로잡는다. 먼저 DVD방을 하루빨리 처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DVD방 사장 두식의 캐릭터 포스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꼬여가는 상황에 놓인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신하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진 실오실 문을 닫아야만 하는 주식에 복잡하고 입체적인 감정을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선보일 예정이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상원을 위해 DVD방에서 일하는 휴학생 계정의 캐릭터 포스터는 담담한 듯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도경수는 어떻게든 치료실 문을 열어야만 하는 인물의 절박함과 굳은 의지를 상세하게 표현해내며 기존의 맑고 순수한 캐릭터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의문의 공간 치료실에 숨겨진 각자의 비밀과 점점 꼬여가는 상황 속 두 남자의 모습을 담아낸 치료실의 캐릭터 포스터는 문을 닫아야 사는 DVD방 사장과 문을 열어야 사는 알바생간이 팽팽한 긴장감을 상사합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등록해주세요. 또한 치료실은 부천국제팜타스틱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포스터가 그려진 야광 엽서를 배포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라자 attachments 너무 유독 네 지 quadratic 진짜